라오스 연지에서 침수 피해 난민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세계 NGO 네트워크가 침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라오스 난민 총수가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통계 보고서를 인용한 이번 자료에서 두 기관은 2018년 8월 1일 기준 침수 피해 난민은 총 6천여 명에 이르며 실종자 120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 아타프 지역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WHO 등 유엔기구와 함께 한국의 코이카 등의 NGU 등이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KWMA는 토사로 덮인 농토 복구 작업, 생활 필수 도구의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